제가 여러분께 대보마그네틱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게 지금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대보마그네틱이 상승여력이 가장 많은 종목이에요 진짜 그래서 다른 리튬종목, 니켈종목 이런 것도 있지만 2차전지 대장주 아니고서는 대보마그네틱이 상승여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건데 우선은 대보마그네틱이 어떤 걸 생산하죠? 2차전지에 대한 전자석 탈철기 제조기업이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임가공을 신사업으로 또 하죠 미국의 인플레 법안, 이거에 대한 완벽대응이에요 안정적인 리튬공급을 위해서 국내 배터리업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국산화, 이전에 여러분들 반도체 가스 기억나시죠? 특수가스 이때도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도 2차전지도 국산화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대보마그네틱의 고객사 어디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LG, 엔솔, 엔솔이죠?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 죄송합니다 삼성 SDI에요 삼성 SDI랑 LG엔솔,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에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죠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너무나도 빵빵하기 때문에 진짜 상승 여력이 가장 커요 아마 한 번도 상승 슈팅 나오면은 이전 고점 진짜 일주일 안에 바로 갱신 가능할 정도? 진짜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가 국내외 양극제, 음극제 업체들 싹 다 지금 협력하고 있잖아요 파우더, 슬러리, 탈철 기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우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무튼 이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이 관리, 이 관리 분야에 지금 엄청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런 업계들이 생각보다 몇 개가 있는데 왜 삼성 SDI랑 LG화학이랑 에코프로비엠이 왜 대보마그네틱을 선택을 할까요? 이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매출이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22년, 올해 전망치로 계산할게요 이번 연도 한 1,800억, 1,200억 정도 매출 나올 전망입니다 시가총액이 4,900억, 5,000억 정도 돼요 영업이익이 266억이에요 여러분들 OP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이게 말 그대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높으면요 주가가 엄청 높아요 실제로 이제 게임주 얘들이 OPM이 높죠? 많은 높은 분에 속하는데 얘들 평균 밸류가 30배, 40배예요 말 그대로 영업 마진이 높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을지언정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엄청 높게 형성된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가 이 OPM이 몇 프로리나 24%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 286억 나오는데 시가총액 대비하니까 20배도 안 나온다 이게 포인트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 몇 배예요 지금 50배, 60배, 100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밑으로 쭉 뺐다가 한 번 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함께 오르다가 지금 계속 횡보 중이죠 그런데 지금 2차전지 대형주 특히 에코프로다 70만원 회복했죠 지금 대형주가 오르면 그 다음 타자 누구예요? 이제 관련 업종이에요 이제 리튬, 니켈 거기에 이제 다음이 가공업체들 여기에 탈철기 그 부분을 이제 임가공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인데 대보마그네틱의 테마 형성이 3차군이에요 3차군 1차 대형주, 2차 리템, 원자재 이제 납품한 애들 3차가 이제 그 안에서 가공하는 그런 소재들인데 3차죠 지금 2차 오르고 있잖아요 3차는 그러면은 늦어도 이번 주 아니면 혹은 다음 주 안에 슈팅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는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고 있죠 주식 차트 100날 선껏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으면 대한민국 주식 돈 벌 수 있으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요 세력이란 게 존재하고 테마가 심해요 장난질, 작전질도 많고 이런 게 존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보마그네틱을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은 저와 함께 매매를 하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함께 아예 매매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대보마그네틱 매매방 하나 만들어놨죠 여기서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 함께 매수매도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도 벌어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노하우 전수받고 이 세력들의 뒤통수 치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세력들이 빠져나올 때 이런 구간에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와서 우리도 물량 다 털고 다시 사서 올라가고 이런 걸 반복을 해야지 돈을 벌지 맨날 올라가는 거 그대로 놓고 차트 타서 이제야 다 물리고 이런 그리고 이 MNCD 세팅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편한데요 진짜 이 세팅법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자 세팅법하고 다 제가 아래서 안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위에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히 자 대보 이 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안에서 저와 함께 장중에 함께 매매를 하면서 대보 마그네틱 대응도 같이 하면서 장중에 더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수익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주식의 노하우 그리고 정말 차트를 간단하게 저처럼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 두 개만 놓고 빨간색에 사고 파란색에 파는 이런 차트 센티법도 함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 여기에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추가 매수 어디서 해야 되는지 비중은 어떻게 실어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빠져나온 자리죠 빠져나온 자리에 여기서 매도 다 해야 되죠 세력들이 매도한 자리면 어떻게 된다? 차트는 급락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도 차트 세팅법하고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자료번호 있죠 여기에 아까는 제가 대보 두 글자 카톡방은 대보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자료집은 대보 마그네틱 풀네임 여섯 글자 다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보 마그네틱 여섯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주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티비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을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